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단순히 식음료 중에서도 원래 하고 있던 음식 업종에만 집중했던 기업들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 생활이 많이 되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 올랐지만 그것이 주가로 다 반영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면 아마 투자자들은 결국에는 그 기업이 지금 당장 매출도 중요하지만 잠재적으로 성장 역량에 대해서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역시 그리고 국내에서만 혹은 중국을 상대로 비중이 높았던 음식료 업종들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좀 고전을 면치 못하였고 CJ제일제당 얘기를 해주셨지만 플랫폼과 함께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가 어마어마하게 발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증설을 계속하고 있다는데 하다 보니 이미 좀 플랫폼을 갖춰놓고 어떤 수출 다변화를 이룬 것은 그래도 선박을 많이 해주고 몰랐다라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인 거죠. 원래 가지고 있는 식품에 대한 영양 매출이 해외 매출비 중에서 얼만큼 잠재를 가지고 있느냐가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식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식품을 팔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서 얼마나 또 성장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초점에서 아마 지금 식품 업종을 보는 것이 아마 가장 정확한 눈일 겁니다. CJ와 특히 어떤 그런 문화적인 거, 플랫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CJ제일제당은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할 때 생각나는 농심 얘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농심이 어떤 회사인지 이것부터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죠. 농심은 신라면로 대변되고 세우건으로 대변되는 기업이죠. 농원은 국민 기업으로 잘하는 기업인데 실제 창업은 총 65년에 했습니다. 65년에 했는데 창업자가 신춘호죠. 롯데그룹 신격호의 동생입니다. 신춘호 회장이 롯데 무역 부장으로 일할 때 일본에서 일을 했어요. 일본 일할 때 그 당시 일본의 라면문화가 먼저 있었으니까 라면을 한번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신격호 회장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혼자 대방동에다가 롯데콩무비라는 회사를 세워서 나 라면 사업을 직접 해보겠다고 세운 게 현재 농심의 전신이 되는 것이고 재미있게도 첫 번째 라면의 상품명이 롯데라면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고춧가리가 있는 국물 라면이 아니고 닭 육수로 한 거군요. 국물을 우러낸 롯데라면입니다. 이후에 농심이 성성 가도를 달리죠. 71년도에 새우깡이 나왔고 그 다음 75년도에 농심 라면을 만들면서 농심 브랜드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명은 78년도에 만들었고요. 가장 전성기는 80년대였습니다. 80년대로 이때는 농심의 라면 점유율이 70%까지 육박할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우지파동 사명라면의 우지파동으로 인해서 농심이 굉장히 반사익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이르렀고요. 최근에는 최근 축가의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역시 기생충이었습니다. 기생충의 짭바구리 영향으로 실제 축가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축가의 큰 영향을 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농심이 예전히 라면, 선액 쪽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이 어떠면 또 잠재 성장에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한계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계점에 대해서도 차차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농심하면 라면 얘기를 계속하게 되니까 국내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짝바구리로 또 대박이 나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는 시장 장악 어떤 힘 점유율이 좀 떨어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요새까지 흐름들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최근 한 10년의 흐름을 보면 2010년도에 농심의 라면 점유율이 67.1%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작년 기준으로 52%까지 약 15%가 떨어진 상태죠. 그렇지만 역시 점유율은 반 이상을 점유율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기업은 역시 오뚜기입니다. 진라면 성장이 가장 돋보였고요. 그런데 그 진라면, 라면 자체의 어떤 교차점이 있을 만한 때에 잘 아시듯이 외부적으로 도와준 게 기생충 같은 영화들이 도와주면서 점유율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적인 선호도를 봐도 역시 아직은 전체 라면 시장에서는 신라면이 약 10%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고 진라면은 한 3, 4위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롯데, 또 한 번의 위기는 2010년도에 롯데가 라면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약간 위기가 많았었는데 그것까지 지금 잠재되면서 농심의 전체 시장 점유율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 쪽으로도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중국이랄지 아니면 미국, 기타 다른 수출 측면에서는 농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일단 세계 라면 시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내 이야기만 했는데 라면이 굉장히 보편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런데 세계 시장에서 작년에 농심이 한 5위권의 국가가 됐어요. 시장 점유율은 5.7%인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1위가 중국의 캥스프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중내수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2위가 일본 큰루들이라는 니싼 라면인데 거기에 비교해봐도 시장 점유율이 5.7%면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 거라서 이 시장,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사실 작년 상반기 이후 이럼에 주가에 괜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롯데의 주가의 최고점은 그때였는데 그게 바로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신라면 해외 진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자격한 것 같고요. 농심의 해외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거의 10억 불까지 되고 있습니다. 농심의 전체 매출액 2조 5천억인데 약 반 정도가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체 라면 시장보다도 롯데의 향후, 농심의 향후 주가의 방향은 역시 해외 매출 비중의 방침을 지킬 수 있는 가 방침이 굉장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을 유념해서 해외에서 농심의 라멘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리고 있고 어떻게 진출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향후 투자에는 중요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해외 매출 추이도 이렇게 보셨는데 최근 들을수록 증가폭도 커지는 만큼 수출 추이도 계속 한번 관심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미래 성장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 신사업 부분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역시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CJ하고 좀 다른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심은 여전히 R&D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으로 기존의 농심의 충성 고객이었던 신남이나 적금같이 장수식품을 통해서 회사에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게 농심의 기본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 신사업의 눈이 보는 것은 베니 가든이라고 우리가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죠. 전 세계 시장 규모가 약 22조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국내 기업으로서는 아마 대기업에서는 처음으로 이 시장이 준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주목이 되고요. 이 베지 가든이라는 식물 대체육을 통해서 뭘 하냐면 최근에 뜨고 있는 간편식품 있죠? 간편식품의 재료를 자기들이 공급해보겠다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식품도 하지만 이 베지 가든을 통한 식품, 간편식품의 원부자재를 한번 공급해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첫 번째 농심의 신성장 동료 사업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금강기능식물 쪽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라이프 더 콜라겐이라는 자사 직원들의 스타트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처럼 농심은 전체적으로 시장 전략 자체를 우선 견고한 라면과 가지고 있는 중성 고객을 바탕으로 매출의 안정적인 주세를 통해서 현재 간편식품에 대한 원재료, 부재료 시장까지 조금 더 가는 것이 조금 능력이 볼만할 것 같습니다. 라면 파는 회사가 다이어트 제품까지 지금 섭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비건 시장이 워낙 가파르게 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사업 본격화를 하면서 미래 성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농심의 지배구조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심의 지배구조는 굉장히 이른 때부터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농심은 크게 지금 신춘호 회장의 자녀가 삼남인협니다. 삼남인협인데 장남인 신동훈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훈 부회장인데 두 분이 일란성 쌍둥이시죠. 10분 차이로 태어나셔서 쌍둥이인데 그리고 셋째가 신동훈 부회장인데 일찍부터 농심은 장남인 신동훈 부회장에게 그리고 농심의 원부자재 그러니까 비닐팩이라든지 무대되는 율촌화학이 있는데 율촌화학은 차남인 신동훈 부회장에게 그리고 농심그룹에서 유통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게 메가마트입니다. 메가마트는 삼남인 신동훈 부회장에게 일찌감치 지분을 분리했고 일찌감치 분리해서 형제 경영이라기보다는 이미 계열 분리 수순에 갔고 기념급 분쟁에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것은 이미 신동훈 부회장이나 차남인 신동훈 부회장의 나이가 환갑이 이미 지난 상태라서 3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눈여겨보이고 3세 경영의 경영이 어디로 초점을 맞춰지는가가 상식 농심그룹을 전체를 볼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가를 눈여겨보는 게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농심의 지배구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실적 흐름들도 체크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피크를 쳤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어딜 못 나가다 보니까 간편식을 많이 사게 되고 라면 소비도 많이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좋았다. 다만 주가는 그대로 못 따라갔지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 실적이 좀 어땠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 지금 작년 실적이긴 하지만 4분기 누적해서 2조 6천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은 1,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거의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라면 수요의 폭발 그리고 라면 수요의 증가 특히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해외 매출 비중의 증가가 저는 눈여겨봅니다. 이것은 향후 용심의 실적 잠재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19에 늘려서 그러니까 주가가 제대로 못 갔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난해 워낙 실적이 좋았으니까 역기저효과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는 좀 주춤할 거야 라는 전망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주가 자체가 힘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건데 그 흐름들도 모멘텀이 있는 만큼 그 모멘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고 배당과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여기 참 일관되게 배당을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7년째라고 하던데 4천원 배당 특별히 고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너 중심의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너 중심의 기업들은 최소한의 배당을 하려고 늘 노력을 합니다. 빚을 크게 지지 않는 이상. 그렇습니다. 특히 농심 그룹의 경우에도 특히 오너 기업 중에서 홀딩스, 지주회사 중심의 기업은 더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농심이 배당을 하면 농심에는 오너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심 홀딩스의 한 70% 지분을 가지고 농심을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농심의 전체 지분의 32.7%만 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해봐야 다시 홀딩스에 오는 배당금에서 자기는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보면 두 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 배당주를 볼 때는 오너 중심 기업인데 홀딩스 형태의 지배구조를 가졌다. 굉장히 배당이 인식합니다. 농심 마찬가지로 지금 17년째 사채는 시가 배당률 1.6%입니다. 이 말은 은행에 돈 넣어서 돈 넣고 이자 수익이 1.9%밖에 은행 이자 수익과 비슷하다는 기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농심 홀딩스의 배당은 2%, 3%가 넘습니다. 당연한 구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배당주를 보실 때는 이런 지배구조상에서 이 기업은 오너 중심 기업이고 홀딩스 밑에 있는 자회사다 그러면 배당은 굉장히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이제 배당도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3세들이 어느 계열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그 지분이 많은 기업에 배당이 늘 것이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금이 필요할 때가 올 테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심에 대해서 올해 그러면 증권사들의 어떤 주가 전망이나 평가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어떻게 집계가 됩니까? 아까 앵컷에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왜 오르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 텐데 역시 주가라는 것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코로나19가 조금 잡히고 백신이 투입되고 전체 방역이 더 활발해지면 매출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가장 측번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가가 이미 선반영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농심이 해외에서 주류 채널을 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갓점을 주고 있는데 그렇지만 역시 농심이라는 기업의 매출의 근간은 국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2조 아까 5천억 매출에서 농심이 해외 매출 비중이 약 45%에서 50%를 넘는 순간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시선을 좀 봐주는 게 향후에 농심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이나 또 농심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기 때는 당연히 그랬고 음식협정들이 가격 인상을 하고 싶어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되니까 그래도 슬슬 소식들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가격 인상을 롯데칠성도 음료제품 올리기로 이미 했고 농심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 인상 요인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고 아마 그 가격 인상 요인이 주가로 선반영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심이 지금 현재 주가에 선반영되는 것은 매출의 증가세가 선반영된 것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 인지도의 상승 효과는 아직 주가에 조금 덜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고요. 글로벌 인지도의 확대가 어디까지 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현재 해외에서 롯데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라면 면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롯데는 지속적으로 신라면을 통해서 매운맛의 고수의 진략을 폈거든요. 이것이 먹혀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호입니다. 특히 라면은 방식이 두 가지거든요. 끓이 먹는 방식이 있고 이미 금면 방식이 있는데 롯데는 지속적으로 끓이 먹는 주면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때문에 미국의 이런 언론들을 보면 신라면이 한 끼 식사로 든든하다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해외 브랜드 인지도가 커진 건데 이게 하나의 주 이유고 또 재미있게도 롯데가 미국에서 팔리는 신라면 가격이 1달러 육박합니다. 주요 진략 중에 하나가 비싼 가격이 먹히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일반 라면들의 가격은 옵션트 언더인데 롯데의 비싼 가격도 있어서 이 두 가지 진략이 계속 먹힌다면 해외 매출 브랜드의 효과가 있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모멘텀은 역시 주가에 반영할 잠재력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해외 인지도를 얼마나 높여갈지 이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거는 확인하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여쭤봤었던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농심에서는 얘기가 안 하고 있는데 워낙 곡물 가격 같은 원재료 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가격 인상을 안 하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러면 수익성 떨어지겠네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심에 대해서는 국내 뉴스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뉴스들 꾸준하게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농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